달아 발 달아 이게 무슨 표시인 줄 알아? 알아? 말해봐 이거 맞췄어 근데 이거는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은 여기 나쁜 사람 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하는 거야 이건 무슨 표시인 줄 알아? 좋아하기 글쓰는데 글쓰는데 오 맞췄어 이건 무슨 표시인 줄 알아? 이건 무슨 표시인 줄 알아? 돈 대지 말라고 돈 대지 말라고 이거는? 돈 대지 말라고 돈 대지 말라고 몇鉛